C&B 명불허전인 이번 시간에는 한기복 장구 명인을 만나봤습니다. 한기복 명인은 삼국시대부터 고려, 조선 등 시대별로 장구와 북, 징, 운나 등의 전통 타악기의 변천사와 특징을 소개했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 전통악기 외에도 인도와 네팔, 베트남,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을 돌며 수집한 악기들도 선보여 직접 시연했습니다. C&B 명불허전인 한기복 명인편은 오는 9일 오후 1시 C&B 채널을 통해 본방송됩니다. 전통음악은 제 꿈이기도 하고요. 저변 확대도 많이 됐어요, 전통음악이. 그런데 아직도 홀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. 이것도 한 제 꿈이기도 합니다. 전통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좀 가난해요. 대우받고 있는 이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전통음악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회로 만드는 것도 제 꿈이기고 있습니다.